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? 저도 잘 있었어요. 그동안 너무 소식이 뜸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제가 다시 복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가을 인사 드리려고 영상을 열었어요.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까지 너무 많은 강의를 전국으로 다니다가 코로나가 와서 중단을 하고 또 다른 그냥 조금 새로운 일을 비슷한 류의 일인데 메이크업이 아닌 다른 일을 좀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과 적응하느라고 너무 마음도 분주해서 영상을 못 찍은 것도 있고요. 또 제가 너무 강의를 다니면서 어거지로 영상을 찍다보니까 그 영상 안에 비춰져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피곤에 쩔어서 너무 내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좀 더 회복되고 좀 더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저는 한 7kg 정도 감량을 했어요.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.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먹는 걸 많이 줄이고 그래서 최종 감량에 성공을 했고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보니까 표정이 많이 밝고 편안해졌네요. 너무 피곤한 모습은 아니잖아요. 지금 이제 2차 코로나가 왔어요. 뭔가 삶을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 또 코로나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 하면서 우리 유튜브 친구님들 뵙고 싶고 또 저를 잊지 않고 영상에 조회수를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좀 더 좋은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. 여러분 제가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진솔한 모습으로 또 옆집 언니 같은 편안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